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멀지 않다는 말들이 괜한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가 지난 10년 만에 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동부 산간 지역은 감소폭이 무려 50%를 넘길 정도여서 지역 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교한 지 50년 된 초등학교가 어느덧 문을 닫고 주민들로 북적이던 마을도 어느새 인적이 뜸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전라북도의 우울한 모습입니다. 그때는 아기도 많이 낳고 집 때마다 쌈술도 쳐줘 그랬네, 그전에는. 지금은 젊은 사람도 없고 아기도 없어. 통계청이 밝힌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전북의 출생아 수 감소는 이미 심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2007년 1만 7,228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10년 만인 지난해 1만 1,348명으로 34%나 급감했습니다. 여성 1명이 일생 동안 낳는 아이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1.38명에서 1.15명으로 감소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출생아 수 감소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난 10년 만에 무주는 54.8%나 감소했고 장수는 50.55%, 정읍도 47%나 줄었습니다. 농촌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유출되면서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무주, 장수, 정읍 등과 같은 농촌지역 출생아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최근 더욱 가파르게 감소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제 위기가 엄습한 재작년부터 급감하더니 작년에는 출생아 감소폭이 지난 10년 만에 가장 큰 10.6%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각종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 연령이 나날이 높아져 평균 32살에 달해 출산율 저하를 견인하는 상황. 이러다 보니 20대 이하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그 자리를 30대 초반이 메우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아멘